이럴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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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시간 지나보도 보란대 이럴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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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줘! 이럴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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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벅지에 피가 한통이 났고! 지가 다 추웠는데! 화장실 갔다고! 마바지 신경 쓰고! 남은 허벅지가 쥐가 났던 같은! 돌리긴 뭘 돌려요! 대충 돌리고 말지! 아니, 근데 중요한 거는 저런 하질 않나! 아니! 왜 지가 잠수복 입고 와서 남한테 신경 지려! 아니, 이걸 왜 입은 거예요? 예? 아니, 저 궁금하네! 이거 왜 입으신 거예요? 아니, 기상청에서 부산에 날씨가 좋다 그래서 미리 내려와서 물질 좀 하느라고! 저기요! 아니, 왜 제 뒤태가 웃겨요? 네! 아니, 원래 달린 걸 어떻게 하냐고! 아니, 내려오니! 아니, 좀 이것 좀 내려놓고 좀! 이제 그만! 아니! 아니, 이거는 비가 오니까 써야 돼요! 아, 아파! 아, 아파! 야, 안경 빨리 써! 아, 아파! 야! 서투려! 은희야! 넋다가 물 나오면 안 돼! 서투려! 안 돼! 안 돼! 안 사람 안 돼! 자! 됐어! 은희 씨가 잠깐 동안에 어떤 욱하는 성질에 네! 우발적으로 굉장히 우발적으로 그렇게 주름을 잡으셨다고 들었거든요? 네! 그 주름이 어떻게 된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부풀어 오르셔서 요즘 좀 잠깐 고민에 빠져 있으세요! 잠깐만, 좀 옆으로 좀... 제주도에 가서 해녀분하고 기념촬영하시는 거예요! 자, 기념촬영 한번 하겠습니다! 네, 자! 하나, 둘, 셋! 좋습니다! 한 번만 더 저 포즈 바꿔세요! 하나, 둘, 셋! 오랜만에 감성훈련은 말이죠! 아, 다시 예전에 그 방송국의 게임 아, 그거 아시죠? 네! 방송국의 방송국의 예! 피구모! 피구모! 눈빛을 보면 널 알 수가 있어 아무안 말도 비뇨지 않아 네, 바라바라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진짜 조용단! 진짜 조용단! 진짜 조용단! 조용단! 아니, 지금 이런 게 나오는데 좋습니다! 일단 넘어갑니다! 일단 세 개 넘어갑니다! 시작! 아, 이제 드디어 오늘 기나긴 여러 가지 일들을 끝을 내고 말이죠 김현정 씨의 멍에 대적할 노래예요 아, 있어요? 아, 쿵 있어요? 아, 쿵 있어요? 아, 쿵 있어요? 제목은 쿵이에요 쿵! 멍에 대적할 노래 쿵 안무도 있어요 안무도 있고 자, 쿵! 아, 오랜만에 이거는, 이거는 방송에 한 번도 안 한 거죠? 한 번도 안 한 한 번도 안 한 거 저희가 진짜 이거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던 노래 오케이! 자, 쿵! 쿵하고다가 쿵하고다가 아니, 잠깐만 들어봐요 네, 한번 들어볼게요 쿵하고다가 이 노래 나 이제 끝인 줄 알았어 쿵 야, 안무가 그래요 아, 이게 뒤에 안무도 있어요 아, 그래요?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래요 아, 들어봐요 너의 감정이라 나의 믿음 안에 거짓된 것이란 걸 알아도 이걸로 멍하고 대적하려고 그런 거예요? 아, 왜 찔렀는데? 아, 죄송해요 아, 죄송해요 너 다시 돌아오게 믿고 있던 날 아, 좋아! 컴퓨터 웨이브입니다 이건 진짜 게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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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다. 그게 1인인 거 아니에요? 자기 Jackie 가는데? 내가 걷지, 내가 걷니가 넌 거예요? 지금 보니까. 이거 장군님이신 거 아니에요? 한 번 입기 땅에 다는 거예요? 시, 작! 고! 자 조심해 다리가 딸모 다리 딸모 양수아 좀 땡겨 다리 딸모 조심해 밀어 밀어 조심해 아니 조심해 자 조심해 천천히 해 자 여기서 다시 시작 여기 여기 못 올라갔어 도와주면 안 돼요 잠깐만요 풍선 사이로 숨소리가 들려오는 자 준비 공명이 돼서 자 준비 시작 우와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건 케이블 아니야 아니 이게 이겼어 이겼어 다음은 우리 하리수 씨하고 송은희 씨 대결입니다 언니 목 좀 빼요 목 좀 빼시죠 네 시작 자 일단 서로 탐색전을 아 우리 송은희 씨 아리수 씨 대결 아 친구 아닙니다 친구 아닙니다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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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어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자 일어나셔서 자 일어나셔서 일어나시면 돼요 일어나시면 자 야 멋있다 이사회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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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역전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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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 저 하나 하고 싶은 하나 있어요 진짜 뭐요 이승철 씨 노래 뭐죠 지금 마지막 콘서트 마지막 콘서트 야 마지막 것 아 지금 좀 좀 소년은 거기 소년은 나를 알기에 더다운 소모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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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러 아니 잠깐만 뭘 바꾸러 나가요? 은행이 잔돈 바꾸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